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케이 확인 확인 우리 체력기 부시니까 무섭다 가면 트롤 죽어있겠다 세가지고 이제 형 이거 안되겠는데? 어 저거 못 맞겠는데 저거? 나 한대 맞고 그냥 반피가 넘게 날라갔는데 쟤 쟤 무기 들고 있는 트롤은 특히 더 센거 같애 아아 차이가 있구나 피톤같은것도 정당이 와 그래도 딜은 잘 박히는데 이제? 어 우리 되게 쎄 화살 딜이 엄청나네 이거 내가 안막았으면 저 한방에 죽었어요 지금 막은 딜이어가지고 반피 날라 정농고깽이 이제 이 쓰레기같은 뿔고깽이는 안녕이다 뿔고깽이로 땅파줬을때가 되게 신기했던게 엊그제같은데 정당이 보내줄때가 되었구나 포탈 방향좀 돌려야겠어요 들어왔는데 벽에 벽에 낑겨있어 들어왔는데 포탈의 앞뒤를 어떻게 판별하는거야? 아 앞에는 약간 글자같은게 써있어 아 이거구나 일단 통을 열심히 캡시다 우리 좋아 곡괭이도 업그레이드 했겠다 또 좀 캐와야겠구만 난 내 무기 너무 만들고싶어 빨리 철퇴해 어? 포탈 발견 오잉? 포탈이 있어? 아냐아냐 그 그 리젠되는 곳 아 몸 나오는거 아아 그 포탈 아아 나 한김에 먹을거는 어떻게 챙겨와야겠어 나도 이 고대씨앗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이 포탈에서 나오는거구나 아아 어 두번째 보스 잡을까? 우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두번째 보스는 뭔데? 약간 나무 귀신같은거? 아 지금 그거 잡자 잡아볼까? 아 근데 잠깐만 엘더 위치가 어디야? 아 저기 배타고 가야겠는데? 아 배까지 타고 가야돼? 아 그러네 응 저럴거 같은데? 정차를 좀 해야겠다 오 근데 곡괭이 업그레이드하니까 확실히 빨리 캐진다 거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면 더 빠른데 너무 좋구요 트롤 망토도 있어? 망토는 무슨 용도에요? 그것도 방어군가? 간지 아닐까? 아 방어구네 방어력 1으로 나네 1 와우 진짜 간지웅이네 아 망토가 추위를 막아줘요? 아 그런 용도구나 나중에 막 설상같은데 갈때는 망토가 필수겠다 아 이따가 자다가도 구리캐는 꿈꾼거 같애 하도 구리캐 와가지고 오늘 돌아가자 우리의 집으로 맘맘메야 와 우리집 너무 멋있는데요? 어머나 다곤이 저거 다보니 굴뚝 위에 있어 아 깜짝 놀랬어 진짜로 약간 4대천왕같이 우리 이외에 다른 유저가 여기 집 지키는 파속군대인 줄 알았잖아 어서오시게 모험가요 아 블루베리 벌써 다 먹었네 먹을게 계속 부족해 당근도 심을 수 있어 그러면? 어 당근 심을 수 있어 어 당근씨앗 그거 그것도 한번 해야겠다 먹을게 계속 부족해서 90돌 참고 어디서 난거지? 다보니 쓰던거 살짝 버렸나보네 그냥 길가에 버렸나보네 뭐야 아저씨 농양제 버리셔야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개웃겨 저 형 뭐해? 뭐해? 석탄 넣었어 추석을 캐로 가봅시다 엄청 열심히 캤는데 저기 재련기에 다 넣으니까 다 떨어졌어 짜증나 쟁여놓고 뭐야 2층 계량하려고? 어 2층 좀 지어놓으려고 와우 그냥 침대만 다녀오겠소 잘 갔다와 조심히 다녀와 이제 진짜 구리 말고 주석을 캐야돼 으으 하하 근데 저희 형들도 나도 시청자분들은 재밌어요 이거 형님들? 하하하하 되게 조용해 솔직히 거의 단순 반복 노가다라 딱히 할 말도 없을 것 같긴 해 매번 구리로 놀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못하니까 그러니깐 하하하하 우와 구리다 하하하하 그러고 30분 됐어 우와 구리다 할 수 없잖아 30분 뒤에 다른 의미로 구리다 할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미쳤는데 하하하하 오 여러분 저 지금 확실하게 깨달은게 있어요 주석 돌 덩어리에 HP는 총 30입니다 인마 나 쓸데없는 정보면 반응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하하하하 나 못들었어 트롤이다 아 무기 들고 있어서 좀 싸우기 그런데 집 위에서 화살을 쏘면 잡히지 않을까요? 아 깜짝이야 들켰나? 우리 이제 누가 봐도 들켰네 지금 자구야 나무 좀 캐고 저거 좀 더 캐자 동 좀 동.. 동전? 어 동동 어 나무 캘게 오케이 아 잘 땐 것 같아요 왜왜왜 아 나 피 3 남았어 우왁 건물 안으로 숨었는데 건물 째로 날려버렸어 날 오케이 잡았쓰 이게 퓨롤 잡는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점점 발전하고 있어 아 이게 아슬아슬하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고대시아 또 버리라고? 이거 나중에 막 필요하다던데? 그리고 포탈 부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좀 귀한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긴 한데 버려도 돼 집에 있어서 그거 보스 소환할 때 쓰는 거야 우리 집에 두 개 있을 걸 아마? 주석 갖고 오면 철퇴 만들 수 있음 주석 지금 진짜 많이 가져가 아 구리도 많이 캐야겠다 이제 아 부시똥창 부시똥창 나한테 돌아왔어 아니야 숨겨놨는데 오케이 찾아왔너 여기도 레프트처럼 좀 쓰레기통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게 쓰레기통이 진짜 유용했단 말이야 아 저 있다 주석을 넣어주마 간다 이제 구리 요거랑 합치면 될듯 일단 잘까 우리 자자 여기 다 들어와 있네 아 좋아 갑시다 2층임 이제 2층에 있음 이제 딱 자면은 부시부시부시부시부시 이 소리가 계속 들릴 거라고 현실 근처에 불이 있어야 된다고? 아 이건 안되네 기다려봐 됐다 뜨겁겠다 형 저 정도 그냥 문제구이 아니야? альнойorders цел 좋아 재련되는 소리 오오연 이제 하나 만들어 봐 둥기 나도 이제 둥기 쓸 수 있는 거야 왜 저 roller해서 그런 거지 형들 다 이상해지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게 게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첨동 철퇴 아 밝다 다 왔음? 어 만들었어 러그도 있는 꼬레? 어 러그도 있음 아 이건 좀 별로 안 이쁘다 가죽 가까워 근데 그게 있으면 편하나 몰라감 아 이거 해놨구나 그래서 그.. 저것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에요 오오오 이제 장로 잡으러 가도 되겠는데요? 장로를 잡으려도 없는데 계란 나도 만들었네 장로가 다른 섬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슬슬 배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? 아 이제 배 타겠다 어 배 타야 될 거 같아 아 너무 흥분돼 철퇴를 든 채로 마우스 휠 눌러보라고요? 어 나도 특수 공격 있어요? 아 진짜? 오 쓰로당 와 올려치기 하네 올려치기 와 대박 와 나 무기 번쩍번쩍 하는 거 봐 와 삐까번쩍하다 이제 올려치기 거의 진짜 바이킹욕이야 진짜로 이제 뭔가 강함을 테스트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 나 트롤 이제 맞다예 대전 세월이 하고 싶어 와 야 잠깐만 아니 다 보나 왜야 너 뒤에 나무상자 다 부술뻔했어 너 지금 반격이 굉장하구나 조심할게요 반격이 진짜 엄청 넓네 이게 늪지대가 있거든? 늪지대를 찾아야돼 우리 늪지대 찾는게 아마 힘들거야 좋아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모험을 떠나보자고 나 집 좀만 더 짓고 갈게 어 알았어 형 그러면 난 구리 캐고 올게 같이 갈래 따구나? 좋아 고깽이 하나 더 만들긴 해야돼 우리 우리 아 맞다 나 나무들 좀 뺄게 어 나 고깽이 없어 여기야 이걸 여기다 가자 어 잘하네 고깽이가 아예 없어? 아냐 있긴 있어 빨리해 아 일하기 싫어서 깨물이 다 나파로 걸렸어요 늪지대를 못 찾으면은 배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야 얘들아 너무 조용한거 아니야? 빨리 호응해줘 그래야 또 일할 맛이 난다고 아 땡큐 아 진짜 구리다 아 땡큐 왜 기분이 나빠질까요 하하하하 으하 으으이야 여기 주개상자에다가 고깽이 넣어놓을게 다구나 네 바꿔 갖다 버려 이거 그럼 이제 쪼금 이따가 누가 먹는다 하하하 와 근데 집 진짜 잘 지었다 형 무슨 마을에 있는 집 같아 그 스카이림에 있는 그런 느낌이야 바이킹 집이 이렇게 생겼데 오오 그래? 걔는 왜 이렇게 짓는다 집을 오.. 오 무슨일이고 오 야 진짜 여기 무슨 파수꾼 같다 여 왔는가 불 붙이지 말라고 집에다가 와 연기봐 문제 구이한다 우와 안잘수도 있어? 대박 궁금한게 이게 지금 탁자가 원래 이렇게 발을 걸치는 용도에요? 아니면 가까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발이 걸쳐진건가요? 발바침대가 됐어 진짜? 오오? 와 대박 아 이게 의도한게 아니구나 와 사물이 붙어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네 아니 이게 500만원짜리 500메가짜리 게임이라고 이게? 진짜? 보통은 오브젝트 그냥 뚫잖아 근데 아까 발을 걸쳤을때가 오히려 덜 어색한데 왜 손을 뻗고있냐 이거 그러니까 나 손 부들부들 떨어 어 괜찮네요 아 여기가 텔레포트구나 대박 이제 만들어도 되겠는데? 가봅? 아 어 그럴게 내가 끼고있는게 가죽투구니까 그럼 투구부터 만들어야겠다 자 이제 투구를 만들어 볼건데 뭐하고 있어 나 그냥 주변보고있어 다섯개 사슴가지고 에에? 청동 판금 각반과 흉갑을 만드는데 청동이 다섯개씩 밖에 안드네 이거 그냥 만들겠는걸? 뭐야 싼데? 아 구멍 뚫린데 와 야 나 진짜 전사 됐어 오 형아 빛난다 대박이다 믿어본적 해 어 이 트롤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? 이 정도면 쌉가능이지 맞아도 안아플거 같은데 저 형 이거 방어력이 얼마냐구요? 8 트롤이 6인가? 어 생각보다 높진 않다 트롤 세트가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속이 떨어져서 어 그건 그래 둘 다 들고 다니면 제일 좋을거 같고 아 트롤 세트는 은신 보정도 있어요? 근데 우리 은신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썼어 소리지르면서 싸우기만 했어 아직 보스 못잡았나요? 보스 잡으려면 배타고 가야되는데 좀 걸릴거 같아요 보스는 다음번에나 잡을듯 여기가 보스 위치권이요 여러분들 다음에 여기가야됨 여기가 언제가냐 근데? 뭐야 구리광백이 코앞에 있었네요 맵 진짜 크다 근데 저기 배만 나오면은 갈 수는 있을거야 이거 내 기억으로 바다에도 막 엄청난거 있었던거 같은데? 트라켄 같은거 있었어 어 맞아 배 부서져가지고 난리났었잖아 야 아이엠 맘맘 어? 새로운 원점 자의견 들어가본다 플랜.. 플랜형.. 쪽으로 가야됨다 오 여러분 이 철퇴가 공속이 되게 빠르네요 도끼에 비해서 데미지도 센데 왜? 헉? 이 템이 몇개야? 우와 이거 몇개가 있는거야 아우 난 모닥불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좀 캐야겠어용 뭔소리야? 트롤 아 트롤이다 싸울만 할까? 한번 싸워볼까? 가자 프로 디펜스 될거같은데 이제 페링 어 플랜형은 할 수 있을거같애 와 나 잠시만 무기있음? 와 막혀 막혀 막어 막어 와 안막아줘 안막아줘 아 이게 막아질때가 있고 안막아질때가 있는데? 아까는 데미지 50이 막아지고 두번째에서는 안막아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던데요 데미지 한 40정도가 그냥 날아가던데? 페링해야 막혀요? 그냥 막고만있으면 안막아줘? 스네이게임이네 어 스템이다 무슨소리야 이거 어이 오 나이스 마그만 데미지 안가네 오케이 나이스 잠시만요 와 겨우 막았다 와 야 나 스테미나 와 나 그냥 페링만 계속해야겠다 이거 스테미나 엄청 들어 이거 여수좀 해요 아 이거 나 돌려주는구나 아 나 못막았어 빨리잡아 빨리 스테미나 때문에 잠깐만 나 스테미나 없어 아 다 잡았네 아 다 잡았네 와 아 아슬아슬 했다 타이밍만 맞으면 완벽히 막는구나 진짜 탱커는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어에 전념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한 번 삐끗하면 가네 아 아 어 여기 언제 이렇게 해놨어? 여기? 땅가고 있습니다 오 다 다져 놨네 그니까 아 우리 저러고 있을 때 여기 다 지고 있었나보다 아 저 이제 넓어졌다 진짜 무슨 마을에 온 것 같아 어 여기 피다네 아 진짜? 대박 저기 앉으려고 하는데 피다라 방금 와 대박 디테일 봐 디테일 봐 와 야 나 불러왔어 그지 거기 피다지 연기의 그을림 아 똥꼬 좀 지질려고 갔다니 진짜 지져지네 대박 오늘 청동기 운명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그럽시다 나도 내일 또 나가야 돼서 아 그래 빠잉 빠빠 고생